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보검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보검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 이제 우리 한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대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암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인이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르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분명히 이 설레이는 기다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또 좋은 만남을 기다릴 수 있죠 또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설레잖아요 자기가 꼭 필요한 좋은 물건을 아마존 같은 데서 오더를 했는데 그것을 또 기다리는 것도 설레입니다 좋은 거예요 이런 설레이는 기다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두려운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겁니다 또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점수가 나올 것을 또 기다리니 그것은 두려운 기다림입니다 우리들의 공통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더 나은 미래를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는 더 나은 이러한 미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로우니까 늘 미래의 좋은 날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우리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성악가 박인수님의 노래하는 기다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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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지 않고 뭐 이런 곡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간절하잖아요 네 모기를 기다려도 기다려도 난 요즘 누구를 기다리나 누구를 기다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손을 꼽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 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목사가 누구를 기다려 예수님 기다려야지 예수님 기다려야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4주 전 그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에요 또 오늘은 이 성탄의 계절 12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고 또 제목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특히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 어린아이들 아주 조금도 못 기다려요 조금도 못 기다립니다 어쩌면 지금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인스턴트 음식 컵라면 같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지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과거 어른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소식 하나 편지 하나를 받아도 그 우체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다 기다리고 과거 연애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빵집이라든지 중국집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냥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락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거 아이들한테 지금 얘기하면 왜 기다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그냥 뭐 문자 한번 날리면 되는 건데 왜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집이 하나 지어지는데도 그 건축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짜증나고 피곤해서 빨리 지어버리려고 하다가 부실공사가 생기는 겁니다 아기도 엄마 폐 안에서 9개월 10개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그 전기밥솥을 자꾸 열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소위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의 종이 되겠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심지어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부흥된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받는 이러한 부분들도 그냥 당장 응답받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어느 한 학생이 라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선지학교를 어떻게 하면 빨리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 라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선지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있기는 있네 그런데 문제는 자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키우시는 데는 100년이 걸리는데 호박을 키우시는 데는 6개월이 걸린단다 그러면 너는 백향목이 되고 싶니 아니면 호박이 되고 싶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독자 이삭을 허락받는 이 과정 속에서도 몇 년이 걸렸죠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잖아요 야곱이 21년을 통해서 다시금 형과 화해하고 또 마침내 금이 환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자리에 서게 되고요 모세는 80년이 걸려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는데도 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출애급하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부분도 광야 40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부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성품이 있으시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심판받고 어디서 그냥 술 피 울며 일을 가는 이런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성품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그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귀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귀하고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대림절 두째 주일이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 그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음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구원 받은 우리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사모하는 것은 다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은 같은 거죠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잠원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도 있네요 그럼 기다림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셔요 누구에게 그런 것들이 허락되는가 기다리는 사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열렬히 주님의 강림하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는 이제 아기를 낳은 여인 피를 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지금 왔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지금 이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다들을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부모 말씀 속에서 보면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원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되고 있고 또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분이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는 야 저 남자 대표 남자 대표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안고 또 기뻐하고 이런 감격을 누린 남자 대표 심원 그리고 또 여자 대표로는 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심원을 살펴보면 여러분 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이런 이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부터가 은혜가 되죠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던 그 심원에 관한 네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원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는 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경건한 이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한 의로운 인물이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에만 다 몰두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고 남다른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 그에게는 그런 남다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실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나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에만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삶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부정히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또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와 함께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원에 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재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이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말 시름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겠죠 게다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을 침묵하셨습니다 뭐 어떤 선지자도 아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들은 두렵기까지 하는 겁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저들에게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종종 말씀드리죠 사람이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위로 가운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 심원은 그것을 늘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힘겹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히 약속하신 메시야가 이 땅에 오심으로 허락하실 그 위로 이것을 늘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갈등, 이런 두려움, 근심, 걱정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주의를 맞이해서 주의전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풍성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위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위로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 땅을 당당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으셔야 된다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시면 시무원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25절,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이 성령에 대해서 세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무원은요 그는 늘 성령과 함께 친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늘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지치지 않았을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인간은 지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령과 함께 하다 보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겠죠 성령이 늘 격려해 주었겠죠 때마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었겠죠 마침내 메시아 대신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노인이신데 그러면 노안으로 인해서 뭘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 당시에 무슨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를 예수로 이렇게 분별하고 그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정말 성령과 함께 더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로를 순간순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무원은 성령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맞이하는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 40일 정도 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깨달으며 앉게 되죠 안으면서 그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특별히 29절 말씀에 여기 28절부터 보시면 시무원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너다 지금 예수를 안고서 그가 고백하는데 찬송하는데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이제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좀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품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분 그리스도이십에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시무원은요 지금 누구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품에 안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보는 거예요 여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안고 주님 품에 안기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더 이상 요한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니 지금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만족한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무원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은 겁니다 그게 꿈이었고 그게 비전이었죠 오늘 우리도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말씀 가운데 온 것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만든 꿈이라면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또 그저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격려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6장 말씀에 나오는 노화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홍수를 예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마침내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일 이 일을 듣고 믿고 기다리면서 그가 방주를 지어갈 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특히 짓고 있으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사로잡혀서 허락하신 이 말씀에 붙들려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서 내가 살아갈 때에 주변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사로잡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마침내 그 꿈을 이룰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지금 시무원은 누리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이루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철이 마신 예수님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어요 대속의 십자가까지 져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우리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비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신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소위 안나 할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무원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데 이 안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알려지신 분이 아닌가 그런 집안의 따님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나에게 주목되는 것은 나이가 매우 많았다 여러분 지금 안나 할머니가 몇 살 좀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15세에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5세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을 과부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15, 7, 그 다음에 84 이거 다 더하면 몇 살 정도 돼요 최소 106살은 되는 거예요 106살이 굉장히 연로하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84년을 홀로 된 여인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 인간적으로는 외로웠겠죠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은혜 은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삶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무슨 은혜야 그렇잖아요 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만 살아간다면 이게 왜 은혜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렇게 늘 성전에 올 수 있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침내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은혜구나 육신적으로 주변은 불쌍하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늘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런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늘 이렇게 성전을 사모할 수 있었을까 늘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영적으로는 늘 풍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대로 은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여선지자들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이런 환경이었지만 여선지예요 어쩌면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안날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요 참 기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철야기도 특별히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 추운데도 막 걸어서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할머니들이셨어요 권사님들이셨어요 특별히 홀로 인간적으로 외롭게 지내시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로 이만큼 성장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안나 들으셨죠 결국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안나 그분이 그렇게 연세가 많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과 똑같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그저 구원받은 우리는요 불평할 자격은 하나도 없고요 매일매일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느냐 이것은 나중 문제고요 오늘 나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분이 연세가 106세가 넘을 때까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분을 허락하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미래죠 90이 넘으신 어느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한 70년 정도 이렇게 사진작가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작품 가운데 가장 내세울 만한 가장 좋은 작품 그 작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요 그 작품은 내일 찍을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내일 내가 내일 찍을 그 사진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포드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헨리포드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은혜로 성도들의 가정에 남편은 꿈을 꾸고 아내는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사로잡혀서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지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참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견딜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마침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태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 성탄의 계절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첫째 주일 오직 이 한 달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절망의 소식들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우리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또 이미 허락하신 말씀에 붙들리어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소망 가운데 잘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응답을 채웁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미신과 우상승배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로 사상과 사탄의 더러운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절망과 혼란에 빠진 심령들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매사의 말씀 중심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